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찌질한 것이 따라하는 겁니다. 저 따라하는 사람들, 찌질합니다. 좁불 시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위대했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조성들이 어떻게 지켜온 나라입니까? 왕은 도망을 가도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키며 지켜온 나라입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어도 자신의 목숨이 하나인 것을 한잔하며 지켜온 나라입니다.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고 청추를 바치며 지켜온 나라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온 이 나라를 일본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런 개같은 경우가 나있습니까? 개도 그런 짓은 안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조상들과 선배들에게 죄송해서라도 도저히 용답할 수 없습니다. 악이 선보다 강하다고 믿겨지는 나라,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최악의 인간이 최고의 사람들을 빌박하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줘도 되지 않습니까? 저 추억한 윤석열과 김건희를 반드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만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5년 전 촛불을 들어 정권을 바꿨지만 이 촛불은 패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권을 바꿔놓는 것에만 그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 대선은 부패한 기득권들의 승리였습니다. 썩어빠진 언론, 기득권 정치, 돈을 환장한 재벌, 얼치기 엘리트, 지방토 세력들, 종교 사기꾼들까지 시민들이 반드시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진정한 촛불의 승리는 이 나라를 악령과 같이 덮고 있는 부패한 기득권 세력과 싸워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전국 곳곳에서 시청 앞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의 힘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바꾸고 시민들의 나라를 만들어내려면 모두가 모여야 합니다. 추운 아스팔트에 앉아서 촛불을 들었는데 바꾼 뒤에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나는 할 만큼 했으니 다음 세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힘을 모아봅시다.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세상을 바꿔봅시다. 함께 잘 사는 나라 반드시 만들어냅시다. 2022년 10월 22일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은 대해진하라! 윤석열은 대해진하라! 윤석열은 대해진하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뜨거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우리의 자pl